아유 아유 안녕 빠바바밤 누구게? 저희 누구게예요 짜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예요 어디가요? 저희는 누구게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굿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꿀꿀이가 즐거고 싶은 다혜입니다 꿀꿀 꿀꿀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굿 둘째 서혜리입니다 꿀꿀 꿀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베리굿에서 저 돼지디를 맡고 있는 얜 안녕하세요 베리굿에서 돼지가 아닌 고은입니다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턱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돼지가 되려고 하는 돼지꿈나무 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 네 저희가 지금 한 논문동에 있는 카페에 저희가 이렇게 와있습니다 반주 뭔지 아세요? 저희가 저번주에 정말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베리굿의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이번에 먹방을 아싸 먹방을 화이트 채웠습니다 저희는 그냥 메뉴를 고르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를 고릅시다 제가 메뉴판 전화하러 안녕 네 네 졸로인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항상 저희가 이런 거 먹을 때는 좋게 먹는 먹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알죠 공짜는 없어요 집에 또 저희 피자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시켜 마리게리타 마리게리타 이거 마리게리타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여기 지금 메뉴판이 있어요 허니 많이 넣어주세요 허니 고르곤졸라 마리게리타 여러분 파스타 그럼 작가님 피자 두판이요 마리게리타랑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랑요 네 파스타 나 노래 너 알래요 나 로제 알래요 작가님 로제 파스타랑 카르보나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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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보나라랑 로제 파스타 하나 그럼 저희 피자 두판 파스타 두개 시켰고요 지금 메인메뉴 메인메뉴입니까? 네 어 잠깐만 다 맛있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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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어 플레이트 그것도 맛있겠다 조약돌 위에 통삼겹이 올려져 있대 맛있겠다 맛있다 은은아 가피에드님이 너 염색했네 네 알아봐주셨어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봐주셨어요 저 근데 이게 바다색이라고 제가 우기고 있는데 아무도 바다색인걸 몰라주세요 이 바다색과 여기 있는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님들 그리고 이거 시키고 찹스테이크까지 스테이크 좋아요 고은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메인메뉴 두개? 메인메뉴 세개 메인메뉴 세개 메인메뉴 세개 파스타 두개 피자 두개 네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제가 메뉴 잘 받았고요 맛있겠다 로제 카르보나라 고르곤졸라 마르게리따 아마존 바베큐 조약돌 삼겹살 찹스테이크까지 돌려주는데요? 어? 그거 아닌데? 아 일단 이거 타이어트하잖아 물먹자 아 그래 타이어트하니까 물먹자 까지 십이만 팔천원 나오셨어요 네? 십이만 팔천원 십이만 팔천원이요? 네 메인메뉴 오늘 십이만 팔천원씩 방송을 하셔야 합니다 오 세상에 네? 말도 안 돼요 저희가 하는 방송은 십이억짜리라고요 십이만 원짜리라고요 하하하하 십이만 얼마요? 팔천원 그래서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네 돈을 벌어야 되나요? 오케이 오늘도 문제 하나당 금액을 걸어서 아 너무해 문제를 맞추는 만큼 정립하는 걸로 너무해 빨리 문제 주세요 빨리 빨리 맞고 싶으니까 네 빨리 문제 주세요 몇천원 뭘 싸우고 조치하다 조치하다 근데 비싸대요 설거지하면 되나요? 태연님께서 저러서 손님 너무해요 이거 우리 배고픈데 아침도 오면 뭐야 게임 돌개바라님께서 평균 그 돈이 얼마에요? 십다로 침대 평균 금액은 뭐 천원부터 뭐 만원까지 오천원까지 오 오천원이요? 네 우리 십이만 팔천원 나왔는데요? 네 잠깐 나이가 몇배로 해야 되나요? 저 못하겠어요 우리 5만원짜리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5만원짜리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지금 꼬르륵 소리 나는 것이야 아 그래요 저희 배고프니까 바로 게임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 하다가 중간에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첫번째 첫번째 게임은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삼초씩 아 저희 팀장인거죠? 네네네 단체전 단체전 제시어가 주어지면 한 사람당 3초씩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3초요? 3초요 한 사람당 3초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여기 스태프 한 명이 그 그림을 보고 맞추는 걸로 아 나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저도 그리 전 낙서만 잘해요 그러면 우리 다행이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리니까 다행이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세영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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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답이 없긴 해 이렇게 수준으로 하자면 세영아 혹시 글 써도 되나요? 안된대요 글씨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못 그릴 것 같으면 그냥 점을 찍어도 돼요 안됩니다 안돼요? 알아두고 짬내기 하나도요? 네 그래야 합니다 이제 문제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제시어 드릴게요 이 제시어는 2천원입니다 근데 잠깐만 3초라 그랬죠 네 2천원짜리 2천원짜리 제시어 나 진짜 오늘 목숨 걸고 일단 목숨 걸고 여러분 잘 봐주세요 네 무서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1 2 자 1 2 3 아니 그 닫고 3초 하면 안돼요? 1 2 3 아 이게 뭐야 이거 못하겠어요 1 2 3 이게 뭐야 하하하하 와 그 하늘 왜 씹어 오 역시 4 끝 자 앞에 여기 보여주시고 맞춰주시면 이걸 봐요 이걸 어? 저게 뭐야 뭐 답 맞춰주세요 고민하고 그냥 생각 떠오르는 거 팀장님 팀장님 진작에서 그냥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빠 뭐 맞춰 맞춰 맞춰요 한 분만 맞추시는 거예요 여왕골이라고 하셨죠 아 아 땡 아니 왕관을 이거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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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이 왕관을 쓴다니지 않으셨나요 여기 짱이잖아요 진짜 없었어도 메뚜기 때 사마귀인데 사마귀인데 팬분들께서 사마귀 맞춰볼래? 메뚜기 메뚜기 수협바 맞췄네 역시 수협바 인삼 인삼 뭡니까? 아 인삼 뭡니까? 틀려먹었어요 어떡해요 진짜 나 더듬이를 또 그렸어 근데 안에 이미 시작부터 완성이 되어 있었어 그림이 그래 그러면 빠르게 나 잘했지 근데 미련 없이 나 빨리 잘했다고 했지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는 3,000원짜리 문제입니다 아 이거 목숨 걸어야지 근데 세호가 목숨이 너무 난장발로 안 된다고 펜을 펜을 잡은 후부터 1, 2, 3 네 다음은요 카오님이 다의 그림 잘 그리나요 감사합니다 3,000원짜리 문제예요 네 오 오 세호 많이 그리면 안 돼 그냥 차분해야 차분하게 어? 2, 3 어? 야 1, 2, 3 글씨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어떡해 1, 2, 3 언니 이거 못 맞춰 이거 못 맞춰 1, 2, 3 이거 못 맞춰요 어 제발 맞춰 맞춰 제발요 제발요 어 오빠 얘기했네 오빠 얘기했네 어차피 한 명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어 한 명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어 아 제발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아 아 5 4 4 4 3 2 아 아 아 정답 3,000원 정립 되셨어요 아 3,000원 정답 3,000원 정답 2,000원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숙제로 고마 어 펜트 펜트 펜트하는데 이걸 어떻게 야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세영아 너무 많이 그려봤는데 알겠어요 자 갑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 그림이에요 천원짜리 문제 아 이거 좀 시험시험 가자 괜찮아요 하나 하나 둘 아 아 어려워 제가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요? 저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설마 진짜 뭐예요? 하나 둘 셋 왜 그래요? 끝 끝 아 뭐가 많아야 해 이게 뭐야 아니야 천원짜리야 괜찮아 세영이 아시는 분 빨리 세영이 출발이 좋대요 아시는 분 빨리 이게 뭐지? 맞아요 맞을 거예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혹시 혹시 출발을 절로 해도 됩니까? 센터 바꿔도 돼요? 비빔밥 맞아요 비빔밥 맞아요 뭐 인정 인정 아 대박이다 비행기 비행기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비빔밥 연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빌리셨나요? 세영 씨 저는요 비빔밥 하면 그릇이죠 철 양푼 양푼을 그렸습니다 저는 밥을 그렸어요 밥에 이게 밥이 좋았어요 센스가 양푼도 아주 잘 그렸어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비빔밥을 그렇게 하면 모르죠 저는 깨를 그렸어요 나는 비행기 안에서 깨를 그렸습니다 저는 계란후라이와 숟가락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봐봐요 남은혜 형님의 비행기에서 먹어서 비빔밥에 대한 소름입니다 네 소름입니다 소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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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게 다음 그림 문제 다음 가볼게요 여러분도 맞춰주세요 다음 문제도 천원 문제예요 네 3 4 시작 뭔데 나 못봤어 1 2 내가 못봤어 나 못봤어 3 2 3 넘겨주세요 1 2 3 1 1 1 2 3 좋아 좋아 말 다했어 얼마짜리예요 천원 천원짜리 문제예요 맞춰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춰주세요 천사야? 인정 천사 다행이다 잘했어 총 얼마 적립됐나요? 지금 5,000원 적립되셨습니다 5,000원? 5,000원 못먹어요 아까 저희 매니저님께서 비빔밥을 멸치칼국수 이런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이 그렇게 어려운 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알았죠? 고래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근데 멤버들이 또 마무리를 다녔어요 다리가 없어서 곤충같을 뻔했는데 맞아요 저는 하트를 더 그렸어요 다리를 그렸어요 저는 날개를 더 달아줬어요 봤어요 제가 다들 센스가 아주 한몫합니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행히 그림 천재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다음 문제는 좀 더 라이너가 있나요? 저 봤어요 적립금을 더 많이 저 지금 봤어요 5,000원짜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야 그거 그려야 된다 알지? 아니 이거 뭐야 1 1 2 그럼 일부러 낙준거야 아니 저걸 그냥 언니 손단이 온다고 이거를 그려야지 이거 끝 끝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알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알고 다 말했어요 알지 오래 정답 뭐 이래 근데 누가 알아요? 아직 우리 파스타를 못 시켜먹어요 이게 얼마에요? 지금 총 얼마 먹었어요 진짜? 만원이요 어? 요 브라더 하나 아니에요? 하나도 못 먹어요? 하나도 못 먹는데 파이팅 파이팅 우리 회사 강의 회사 파이팅 하하하 누가 화나 폭발이 태아님 아 동네 뒷산이래요 동네 뒷산 태아 안녕 아 Hello from Brazil 어디에서 백두산이 유치 같던데 I love 필리핀 A sunset 조작 아닙니다 조작 아닙니다 민준아 진짜 안잤어 진짜 안잤어 진짜 안잤어 조작 아닙니다 주시스님 안잤어요 민준아 안잤어 태아 서신기님이 다이앙이 70% 그린다고 아 아 그럼 제가 30% 그린게 해주세요 화이팅 저도 사랑합니다 용빈님이 오늘도 세연만 기다렸다고 해주시네요 이런 이런 우리 또 게임을 했어요 조나리님 나도 보고싶어요 아 린네야 고마워 어 켈리 안녕 간디오빠님 고마워요 보고싶어요 네 여러분 바로 다음 문제예요 아 네 이번 문제 좀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2,000원 문제이고요 2,000원이요? 네 여러분 이 문제 맞추시면 파스타 하나 드실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어? 뭐해 뭐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어 한 달인가? 2,3 잠깐만 이거 근데 못 맞추는 것 같아요 1,2,3 1,2,3 1 아니 그거 그냥 이렇게 꾸어있는 거야 1,2,3 어? 저건 뭐야? 1,2,3 이게 뭔지 아는지 님들 나 알아 아는데 못 맞춰 이거 절대 못 맞춰 이거 못 맞춰 아니 그냥 이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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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겠다 1,2,3 그래 그거예요 그래 그거야 1,2,3 아니 그거 아니야 1,2,3 강요 안할게요 땡 땡 땡 땡 이거 여러분 모르겠어요 크로와서? 내가 옆에 지금 파리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이라고 했잖아요 파리 목욕하지 말아요 에펠탑이라고 나 근데 이거 이거 소주 써요 빵 빵 누가 아니 남은혜 형님 아까부터 웃긴 게 답을 되게 엄청난 답을 해봤는데 이번에 도널드다 불이래요 2,2,3 네 그러면 저희 파스타를 못 먹어서 굉장히 슬픈데 CR님이 맞춰주셨어 진짜로? 파바래 파바 파바래 맞춰주셨어 우리 얼른 해요 자 2번 문제 2,000원 문제 그림 그리세요 그림입니까? 아 그림 문제가 맞네 너무 어렵다 아 근데 크로와서 조금 어려웠어요 하나 둘 셋 어? 이거 어떻게 그려요? 잠깐만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지 둘 이거 모르면 하나 둘 셋 아니 언니 이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뭐야 저기 이거 솔직히 이거 알죠? 솔직히 이거 알죠? 이거 모르면 남자도 아니야 이거 포인트 잘되면 여자도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답이 이미 나왔어 여기 하나 둘 셋 아악 아악 답이 나왔는데 여기 뱅 오빠 이거 어떻게 누구인지 알아요? 남우영님 이거 잘 봐요 사람 그리고 대휘 계급장 그리면 그게 송중기지 뭐예요 아 이게 송중기님 태양이 뭐야 태양 여기 태양 그려졌잖아 내가 지금 단결했잖아 단결 단결 멋진 줄 알았어 단결 단결 오빠가 드라마를 안 받나봐요 제가 태양이 우리 어떻게 오늘 부러워 오빠가 드라마를 안 받나봐요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5천원짜리 문제고요 이번 문제는 불이 꺼졌다 총수리가 네 이럴 때 댓글과 하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요? 5천원이요? 네 5천원짜리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만원에서부터 계속 막히고 있는 거 알지 여러분 이 부분도 좀 더 어려워요 지금 남자는 송중기 싫어해서 모르겠네 길어요 갑니다 5초씩 드릴게요 5초 나 못 봤어 잠깐만요 2 3 1 2 3 4 1 2 3 좋아 좋아 다 됐어 이거 다 됐어 1 틈는 거 해야 돼 틈는 거 해야 돼 4 5 뭐야 저게 1 2 3 5 4 9 끝 이거 알 거야 이거 알 거야 이거 알 거야 이거 알 거야 나 너무 잘 그린 거 같아 여기 천천히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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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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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능 좀 많이 보셨으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낱말은 세가 되고 낱말을 싫어해요 하나 둘 셋 잘못했어요 역시 첫 코에 사드릴게요 역시 역시 우리 센스가 아주 뛰어 납니다 뛰어납니다 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 팬 어디 있어요 아 수연님 감사합니다 팬이 여신이라고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첫번째 게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적립금은 15,000원입니다 우리 12만 8천원인데? 우리 12만 8천원인데 에블린님 서율 당신 때문에 가슴이 설레요 네? 네? 두근두근 팬분들께서도 송준이 린넨님 태연이 지금 고은언니한테 욕했네요 저희 욕 안하자 나 욕 안했는데 저희는 욕 안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욕하는 그룹이에요? 벌그룹이에요 모르고 좋은 말만 합니다 네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조민진이 너무 아쉬워요 어 똥말이 했어요 오늘 우리 12만 8천원인데 15,000원 밖에 없는데 캣드 캣드B612님 괜찮아요 게임이 많이 있으신거에요 없을수도 있어 아니에요 믿어요 고은언니 오늘 완전 귀엽네 저도 보고싶습니다 가연님 말투가 귀엽죠 형형형형형형형 사랑해요 수연님 세영여신 그 어려움을 해냅니다 가필드님 고은님 매일 보여주세요 이거 그냥 어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겁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짰다고 댓글이 몇개가 있는데 근데 짜지 않았어요 진짜 맨다수님만큼 그려달래 지금 이거 생방송으로 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짜지 않았어요 승질랜드 저 승질 안냈습니다 승질 안냈어요 승질이 뭔지 보여줘요? 언제 12만원 버냐구요? 저희 할 수 있어요 12만원 저희가 안되는걸 자꾸 해냅니다 베디스타님 고은님 아니 저거 린네님이 제가 고은님의 하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린네님께서 제가 나오고 자꾸 고은언니한테 욕했네요 베디스타님이 홍보해줬어요 아 미치겠다 베디스타님도 들어오셨어요 저희 11만3천원 벌어야되요 님들 여러분 우리 빨리 돈 벌까요? 지현이님 고마워요 우리 얼른 돈 벌어요 11만3천원 더 벌어야 된다고요? 응 네 이제 두번째 게임 하겠습니다 네 준희 이쁘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잘하죠 저번에 행정게임 아닙니까 저번에 동물 묘사 그거 아닌가요? 베디스타님 너무 이쁘다 다혜가 잘할 수 있을거 다혜가 나가서 하면 안될까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잘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멤버들이 잘 맞춰줘야되는거에요 다혜씨 나가주세요 다혜가 워낙 잘하니까 저희가 맞출 수 있을거 같아요 혹시 하다가 제가 많이 모자라다싶으면 멤버 부처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서 몸으로 말해요를 하면 될거 같아요 여기서 해 아 저기서 해 다혜씨 진짜 잘 맞출 수 너무 웃기면 안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웃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저희 V앱 처음 저희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도 맞춰주세요 저희는 베리우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할게요 네 아 떨려 이게 뭐라고 떨려 2번 문제 아 맞다 저게 문제가 있어요 천원입니다 우리가 맞히는거야 네네 상해 그것도 타이밍 시간이 있나요? 아뇨 그냥 맞추면 되는거죠 하나 둘 셋 맞춰주시면 돼요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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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다 틀리시면 그 문제는 그냥 아웃이에요 근데 생각하고 말해요 아 싫어 알았어 생각하고 말해요 힐터링을 거쳐서 말해요 나도 제일 못하는데 내가 제일 못하는데 말하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천원짜리 문제 나갑니다 아 떨려 어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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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코알라 와아 정답 잘 이걸 어떻게 마시는데 코알라 맞지 왜 곰돌이 푸가 아닌거에요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다음 문제로 천원짜리 문제 네 천원 아 어떻게 웃었어 저요 타고 와아 정답 뭐라고 뭐라고 나 있으면 나 기린이 날 뻔했거든 대박 11만 천원 남았어요 잘하고 있어 아 나 잘 너무 좋아 유리언님 계속 계산 11만 천원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문제 2천원짜리 문제 네 10만 9천원 10만 9천원 아 저야 저야 기린 와아 기린 기린 저 너무 잘 10만 9천원 남았어 10만 9천원 너무 잘 돼요 왜요 왜요 이거 혹시 보고할까봐 아 너무 잘 맞추시니까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아 신발 너무 잘 설명하겠어요 저의 양심적인데 나 가운데 천원 나 보고 있는거야 천원의 문제입니다 네 네 천원이요 네 10만 9천원 나 우리 붕왕 정답 아 귀여워 붕왕 나 저게 너무 신기해 저거 보고 신기해 나 어떻게 하나도 없으면 아 아 오늘 아주 좋아 우리 먹겠는데 오늘 자 다음 문제 9천원짜리 10만 6천원 6천원이야? 네 6천원 아 6천원 4점 저야 태아 웃음 좋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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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너무 좋다 이거 밖에 안했다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공작세 나는 4점 줄 알았어 나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제 7번짜리 10만 5천원 스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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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너무 행복해 지금 다음 문제 10만 4천원 10만 4천원 청원입니다 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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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도망해 목걸이 도망해 목걸이 도망해 어떻게 가 맞추냐 목걸이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왜 지금 5천원짜리 문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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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려울 것 같아 다 봐봐 이거 어려울 것 같아 탭 봐봐 와 진짜 웃긴다 5천원짜리 문제 5천원짜리 문제 5천원짜리 5천원 갈매기 기러기 아니 언니 우리 생각보다 자 한 번 남으셨어요 왜 이게 뭐야 길어요 글이 길어요 몸매 맞아요 아니에요 글이 길어요 아 높이 나는 새가 gasp 땡 뛰는 놈 위에 많은 놈이 있다고 잘했는데 잘했네 나만 문제 주세요 다음 Emergency Q butCan 동물인줄 crypto 네 동물입니다 조용히 저요? 바람쥐? 땡. 할달함쥐. 성공.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웃겨서 그냥 보고 있었어. 못했네. 자, 다음 포장에 2천 5살이 보자. 10만 5, 10만! 10만원 10만원 괜찮아 문제인가? 동물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알 것 같아 근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거미 스파이터맨이라고 이거 해야 돼 해석편이잖아 거미 마지막 문제 더하면 안돼요? 여기서 돈 많이 땄는데 돈 왜 돈 땄어 천원짜리 문제 아 만원 한번 갑시다 만원 한번 갑시다 2천원 드릴게요 3천원 2천5백원 2천8백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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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내부회의가 있겠습니다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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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회는 두 번이에요 세 번 아니었어요? 두 번 드릴게요 포인트를 지금 설명할게 보여주세요 네 앞에 봐주시고요 시작 도마뱀 벤 박 박울뱀 정답 3천원 2천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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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악이다 방울뱀 야 근데 너 진짜 대박이다 아니에요 아니 평소에 방울뱀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9만7천원 남았어요 벌써? 벌써? 언니 아니 우리 아니 땄대 땄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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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아니라요 저희가 돈을 쓰면 안가서 언니 이상해요 비행기 타야죠 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다 근데 문제가 많이 남았겠죠? 네 네 네 모니터래요 자 아 죽겠다 너무 웃기다 나 계산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캘리님 언니들 게임 진짜 잘해요 맞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기 위해 해놨어요 이걸 먹기 위해 처럼요 채영님 너네 짝지 안 짝지 안 짝지 안 짝지 안 짝지 안 짝지 아 캔드 비리기는 캔드님 만원 먼저 내주시래요 맞어 아기토끼님이 세영이 너무 예뻐요 매일 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맛 저 회계사 같대요 감사합니다 소통이다 받아주세요 유리 저녁날 개선하는 군인 같다 네 그러면 네 중간 게임으로 만원짜리 게임을 걸어볼게요 진짜 만원? 네 참참참을 하고 네 다섯 명이 연속으로 참참참을 다 비껴가시면 만원 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그때 걸렸잖아 죄송한데 저 참참참 진짜 나 음려서 그때 나만 걸렸잖아 나 자꾸 좀 잘해 나 잘해 나쁘지 않아 해볼까요 그럼 어차피 이거 중간 문제니까 중간 게임이니까 민느님이 다혜언니 옷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영비님 세영 어리버리 오늘 노래 세 번 들었어요 강수님 감사합니다 소유리 미래 수학자인가요? 수학자인가요? 수학자가 되고싶습니다 수학자가 되고싶습니다 수학자가 되고싶습니다 수연님 감사합니다 이거 학자 학자님 밑에 나오는 중교가 아닌가? 어디요? 강기호파님 그 유리 이제 아나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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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퐁요 너무 좋아해 나랑이 좋아해 아기조끼님이 외국분이시구나 한국어 공부중이시래요 경은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경은아 경은아 안녕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애들 그냥 1대1 게임을 못해요 맞습니다 유리 저에요 유빰마님 루나야 저 화이팅 유리에요 유진님 감사합니다 근데 최유진님 뭔가 이름이 되게 되게 낯이 익어요 제 주변에 최유진님 많으시고 하늘아 소망님 가해가 에이스래요 제가 좋아하는 성당 선생님 이름도 최유진 선생님 잠깐만 작가님 이거 드셨어 네 이거 드셨어 참참참 가겠습니다 나 먹으셨 드셨다고 어디부터 할까요 카오님 유리야 계산 너무 잘하는데 제가 못하니까 제가 못하니까 네 제가 못하니까 시작부터 지금 이거 양념만 네 저 유일하게 못하는 거예요 장석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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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참 참 참 됐어? 실패 뭐야 세영아 채영이 노래 잘하는데 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세 번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저부터 갈까요? 무서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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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세영이 붙어 나 질 거 같아 아 잠깐만 아니야 다 해보자 해요 다 해보자 아 저 눈 감고 할게요 네 아니야 그러지마 움직임을 보라고 참 참 참 참 참 참 시작이 좋아 참 참 참 으아악 참 참 참 으아악 으아악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야 될 거야 참 참 참 으아악 실패 아 한 번 더 했어 귀 한 번 더 있어 저 여기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약간 문제입니다 괜찮아 그럼 고은이부터 시작할까? 그래요 네 그랬다가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지버 참 참 참 어 됐어? 참 참 참 아 아 실패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만 원짜리였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멤버들 미안해 내가 만 원 낼게 그래 알았어 많은데 괜찮아요 네 저 아픈 거 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안 아플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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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댓글이 눈에 안 좋아 나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미안해 지금 캠프님 저 오늘 달릴 거예요 게임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른 게임해요 빨리 밥먹게 지효 시스템님 세영 누나가 잘 못하네 굉장히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분 수연님이 고니가 제일 못해 맞아요 저 못해요 너랑 나는 그냥 못해 아 세영님 유정이는 이 친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희 오늘 주제가 먹방이었잖아요 근데 이러다 끝나면 어떡해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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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을 찍어요 파스타 하나 찍어요 저희 지금 3만 천 원이 모였잖아요 네 그러면 파스타 두 개 시킨 거 주문을 걸어놓을까요? 네 네 네 주문 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게임은 무서워 이제 나 구멍 아니에요 저 구멍 아니에요 하트에 채워져야 할 숫자를 맞추시는 수학 게임인가요? 수학 게임인가요? 네 수학잎인데 수학잎인데 펜을 하나 더 주세요 저희 이거 이거 야생 다이애은 뭐야? 야생 다이애 야생 다이애 야생 다이애 펜 하나 같이 펜 하나 같이 펜 하나 같이 난 너의 펜 난 너의 펜 수연아 난 너의 지우개 수연아! PD님! 누가 댓글로 PD님 금액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000원짜리 문제 드릴게요 맛있는 냄새나 하나 둘 셋 팔 팔 정답 팔 나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맞추는 건 시간대량 없죠 님들 잠깐만 진짜 맞추는 애들아 숫자는 두 번까지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문제를 나눠서 적자 내가 뒤에 걸 적어주세요 가원씨가 너무 어려워요 태연이요 태연 감사합니다 아 저 지금 떨리거든요 예진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 봤어 At 62 정답 나 봤다 나 답하면서 틀렸어 나 прост regul현 아싸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천원짜리 문제예요 하나 둘 셋 2 2 2 2 2 3 나 못봤어 저게 뭔지도 모르겠어 나 진짜 안보여 참 제가 놀랐어 첫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칙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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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안 보이냐고! 나 안 보여! 4,6,3은 칠! 칠! 넙싸! 세리네 이거 한 번 더여줘서 그러면 지금 세영씨가 하나도 안 보인다 보니까 세영씨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지마요! 아 그러지마요! 네 2천원짜리 문제예요 세영씨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지마요 진짜! 하나 둘 셋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나 못 봤어 고은이가 봤대요 잘해요 4! 나 못! 땡! 태영씨가 말 안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요! 칠! 칠! 냄새가 지금 와! 음식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언니! 너무 빨리 빨리 접어줘 빨리 해야죠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진짜 5밖에 못 봤어 1! 이거 숫자가 안 보여요 아니야 이거 5밖에 봤어 1야 1! 뒤에 게 3이었어 정답 아쿠칸 5 5분의 10 5분의 10 b 곱하기 있지 않았어? 아니 그냥 뭐 아 이렇게 이렇게 나 곱하기 봤는데? 왜 잘못 봤나? 처음짜리 문제예요 나 곱하기 못했어 기억도 안 돼 하나 둘 셋 일찍 이십오 정답 25 25 정답 숫자가 좀 왜 그래요? 오지영 샐러드 잘못 봤다 최원짜리 문제야 네 뭔가 이거 계산 안 하고 있는데 작가님 하시겠죠? 하나 둘 셋 8 8 8 15 빼기 8은 7 정답 작가님 계산하고 있어요? 돈? 예민합니다 하나 천 원이라도 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주은시스템님 민준씨께서 채팅창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네 우리 게임합시다 맞추시는 분들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 게임 못해도 똑똑한 건 인정이다 나 오늘 병풍이래 나 병풍이래 수연님이 자 2천원짜리 문제예요 2천원이요? 네 2천원이요 아프셔서 그래요 둘 셋 왜? 잠깐만 8 아 한 번만 더 보여 솔직히 이거 1 1 1 나는 하트밖에 안 보여 아니 왜냐면 8 곱하기 1 곱하기 1 아니야 8 빼기 하트였어 8 빼기 하트 플러스 2는 뭐였어 곱하기 2야 곱하기 2야 곱하기 2가 16이었어 자 정답 한 번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곱하기 2잖아 어 마이갓 야 저거 어떻게 봐 야 그냥 적어야겠다 문제를 좀 아 네 조금만 조금만 땅땅땅땅 이렇게 해주세요 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네? 왜 써 나 알아 14 14예요 14 14 맞아요? 14 맞아요 14 맞습니다 14 맞아요 정답 아싸 얘들아 14 맞아 잘 됐다 대박 수학을 해야겠다 수학을 해야겠다 수학을 해야겠어 PD님 7,000원 문제 주세요 저에게 수학을 알려주실 수경이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오늘 밥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중간 점검해주세요 저희 9만 7천원에서 얼마 빼야 돼요? 계산 중이신가? 그럼 소통을 네 소통할까요? 하트 한번 말달래요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여기 하트 놀러 사윤이 공지 시간 좋네 네네넷 시력이 좋대요 아하 감사합니다 다들 다들 답 맞추시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가오님 문제는 너무 빨라 맞습니다 다의 변화에요 단율이래요 오 비싸 수영님 가수 은퇴하면 수학 강사하자 어? 7천원 문제는 4만 8천원 정립되셨습니다 대박사건 오 벌써 4만 8천원 대박사건 민준아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우리 먹방 할 수 있어 유리언니 극도로 흥분하신 점점점 시이키 샤샤샤 왼쪽 누나 예쁘다 린내야 다의언니 수학 못하지않아 아하가 오늘 안에 먹방 가능한가 그럼 4만 8천원도 넣은거에요? 다의 회원님 피디님 제발 7천원 문제 주세요 하셨던 7천장 있나요? 7천짜리 문제 있습니다 수영님 감사합니다 2만 7천원 4만 8천원 해요? 맞아요? 4만 9천원 4만 9천원 4만 9천원 4만 9천원 6만원 정도만 더 하면 된대요 수영님이 가수 은퇴하면 수학 강사 4만 9천원 남았습니다 저희 4만 9천원 남았습니다 점심 아직 안먹었어요 아침도 안먹었어요 그래서 오징 꼭 먹어야 돼요 게임을 원합니다 아 배고파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4만 9천원 전화로 고마워 전화로 고마워 게비 헬로 게비 마지막 게임입니다 사랑 원인님 안녕하세요 원인님 내가 아예 뭐지 같아 마지막 게임이면 목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작가님 사랑해요 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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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언니 갔습니다 문제 딱 3개 드리고요 제가 언니였으면 동생으로 등기지 않습니다 한 문제당 만원? 만원? 2천5백원씩 드릴게요 3문제 나왔다고요 근데? 네 딱 3문제 그러면은 7천원 7천5백원입니다 7천5백원인가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 못넣네 마지막 5만원 값이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말하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이구요 기회는 몇 번 있어요? 세 글자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3명이서 해주는거에요? 네 다른거 하면 안되요 항상 한 입 맡아 알았지? 한 뭐일거야? 내가 기다리는 작가님 2이 맡을때니까 네 하겠습니다 세연아 뭐라고? 세연아 언니 네 오케이 언니 자 하나 둘 셋 서 허 허 나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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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세상에 멋진 저 그러면 2천5백원 2천5백원 축적 됐구요 이야 잘한다 나 근데 이런 게임 처음 봤어 처음 알았어요 아 PD님 어려운거 하지마요 나 어려운거로 가겠습니다 나 작가님 볼게 아 오빠 오빠 혹시 하면 안되죠? 오빠 안하면 안돼 오빠 아니 오빠는 내가 세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네 세 글자입니다 나 작가님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봐요 하나 둘 셋 개 개 개 오골개? 정답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나 이거 할거 같은데 예스 고골개 오골개 나 나 오골개 5천1 44천원 남았어요 님들 예아 야 서먼 사주는 돌개발 역시 먹는감이 집중해 2천5백원 추가한다고 더 먹을 수 있는 없어 어 들어둬 오골개를 어떻게 오골개를 맞추냐 아우 대박이다 저희는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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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한 번 더 할거에요? 다 둘 5천원 언니 동호오빠 나가 언니 3천원 가겠습니다 3천원 3천원 오케이 아 5천원 4천원 4천원 다음당 하나 숙이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고집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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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맛있어 자 성공하셨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나도 나도 성공 그냥 술을 먹게 오케이 오케이 저희 그냥 아까 방금 써봤는데 이거 버려있어서 3천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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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였습니다 네 3천원 남았어요 오 땡큐 먹을래? 여러분들 우리 여기 살짝 정리를 할게 오 이거 한 번만 지워주세요 저가요 오늘 우리 먹방 한다고 그랬죠? 이거 찍어주세요 저희 한다면 저거 사랑해요 보이십니까?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여유 저희 숟가락이랑 터크 좀 나눠주세요 고객님 문제 내는 사람들이 호흡이 안 맞대 이거 라이브 맞아요 Thank you 라이브의 먹방 이건 뭐예요? 샐럿 와 진짜 맛있겠다 샐럿 샐럿 이제 먹느라 소통은 물 건너갈 것 같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먹는다 먹어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덜어드릴게요 이쪽 이쪽 저 그냥 먹고 싶어요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 다들 먹기를 바쁩니다 샐럿 정말 이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한 대가입니다 진짜 맛있다 먹느라 집중해요 우리 먹는 것만 봐도 좋아해요 와 누구 어떤 분이세요? 민준이 오 주역 세이스탄 아니에요 신형은 걸어놔주면 안 돼요 아 저 나 이름 아닌데 내가 카페에서 이거 이거 고기가 아주 잘 갈려있어 나 저거 먹어도 돼? 응 잠깐만 해줄게 와 접시를 줄래? 이거 버섯 읽어줄까요? 읽어줄까요? 헤이 워니 헤이 워니 헤이 워니 헤이 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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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님 이 머쉬롱이 원래 컸어요 이 머쉬롱이 아주 얌이해요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라이크 머쉬롱 그쵸 근데.. 나도 먹고 싶었던 거 얼마나 남았어요? 나도 먹고 싶어요 남은 돈은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 지금 8천 원 남았습니다 8천 원이요? 아 진짜요? 우리 메인 메뉴는 태풍 보물에가겠네 전겨랑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아까 우리 12만 원 어떻게 해 뭐 다 맛있을 거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희 메인메뉴가 먹고 싶었는데 메인메뉴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메인메뉴 지금 메뉴 주문 들어갔어요.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 들어갔습니다. 메인메뉴까지 해서 8,000원씩 남은거야? 네. 린눈님 언니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행복해요. 저희도 행복해요. 먹어서. 오늘 저희가 축하하는 파스테이크. 다인님 말이 없어요. 다인님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인님 말이 없대요. 맛있다. 이 버섯이 아주 간이 잘 배어있어요. 꼬들꼬들. 근데 우리 멤버들은 안 가리는 거 없는 거 같아. 안 가리고 다 먹는 거 같아. 그래야지. 가리는 거 없는 거 같아. 말이 잘못 나왔네. 맛있어. 맛있어. 말이 나올 틈이 없어. 이거 좀 먹을게. 맛있어. 나 저거 먹어보고 싶어요. 까르보나봐. 괜찮아. 먹다 먹는 건 괜찮아. 먹으러 가기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우리 지금 뜨거운 거 모르고 먹고 있어. 뜨거워? 차가운 줄 알았어. 차갑진 않아.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그 뭐지? 여기가 지금 논현동에 있는 한 음식점인데요. 저희 브이앱 작가님께서 여기를 섭외를 해주셨는데 브이앱요? 브이앱 작가님. 근데 여기 음식도 되게 맛있고 저희가 좀 시큼하게 좀 했는데 여기도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크다. 장석호님께서 석호가 잘 먹는다. 기리리리리. 태아 복스럽게 먹네. 우리 시켜볼까 봐. 아 고급하고 먹고 싶어. 근데 원래 먹을 거 나오고 조용해져야 돼요. 그게 음식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베리굿의 브이앱을 보면 항상 절로 오빠 미소를 짓게 돼서 좋다. I love you, very good. I love you, got you, 오빠. I love you. 죄송해요. 저희한테 그만 먹어야 하는데 너무 먹고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진짜 파스타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저희 소통을 해야 합시다. 잠깐 뭐 하는지 알아요? 소통 좀. 시집가도 칭찬받을 듯. 누가? 정광수님께서 생인이가 말이 제일 많대요. 저 먹으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전 멀티가 됩니다. 고은이 입에 묻었어요. 닦아주세요. 이리와. 베리스타 님이 고은이 머리 진짜 많이 준 듯. 소통은 내 거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저희 잘 먹어요. 1인 1파스타지. 팔익이라서 좋은 이유가 있어요. 미국팬 사랑해요? 그럼요. 사랑합니다. 다음 메뉴가 뭐지? 다음 메뉴가 뭐지? 다음 메뉴?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샵스테이. 너무 맛있다. 피자는? 없습니다. 피자 없어요? 그러면 총 3개에요? 작가님 그러면 저희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파스타 CF를 찍어보라고. 피자 하나 먹고 싶은데. 근데 파스타가 나는 게 없어요. 이거 있어요. 드세요. 파스타 다 먹어버렸어요. 오류가 발생했대요. 뭐니? 배고파요. 오류가 발생했대요. 어 그거. 이거 다시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의아님님 방송 끄고 편하게 먹었으면. 아 지금 그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편하게 먹고 있어요. 저 배고파요. 술 먹고 있어요. 배고파요. 맛있죠? 겉버링이 많대요. 아. 세이 하이 크리스틴 해주세요. 하이 크리스틴. 하이 크리스틴. 하이 크리스틴. 정다희님께서. 살 안 찔 것 같아요. 유혹하셨는데. 찝니다. 차요? 짜요. 많이 짜요. 많이 짜요. 넌 안 차요. 많이 짜요. 경북 구미에 미팅 와주세요. 팬미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광수님. 이 물 먹어도 되는 물이죠? 조나란님. 베리뷰 사랑해. 언니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배고파요. 시카고 가고 싶네요. 시카고 가고 싶네요. 시카고. 에일린님. 언니들 잘 먹고 사랑해. 12살. 아기네. 먹는 것도 여성스럽네. 하늘소마님. 저 그거 알아요? 사실 오늘 많이 먹을 줄 알고. 아침은 먹었고. 아니 아침은 먹었고. 일부러. 샵에서 머리 묶어달라 했어요. 머리카락이 입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동생들아. 태안이의 몸무게 방지를 위해. 접시 한 번 끓을 거 같아요. 수연아 안녕.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저거 저거. 지금 배고. 지금 끊겼어요. 흐름이. 태안을 먹는 것도 사랑. 여성스러움인가? 사랑스러움. 태안 누나 머리카락 뒤로 넘겨요. 이 사람 먹을 듯. 괜찮아요. 이미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댓글이. 다혜야. 그만 뻗고 말 좀 해라. 너무 먹는다. 뭐가 또 왔어요. 이불 닦을 새가 없군요. 이미. 포크가 됐어요. 이게 뭐야? 샵 스테이크. 이게 뭐야?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너무 맛있어. 믿네요. 고마워. 말 많이 할게요. 이거 고기예요. 불개바람님. 배고파요. 메리스타님. 아 지금 굶었구나. 그렇습니다. 네 저 지금. 첫 끼에요. 근데 항상 굶은 것처럼 먹어요. 아기 토끼님. 태안은. 이건 뭐예요? 저희가 시킨 건가요? 네 이거 언니. 이거 다 시켜갖고 지금 우리 8천원 남았대요. 1분 놀러와 주실. 유판분님. 1분 놀러와 주실 거죠? 8천원 남았는데 우리 뭐 할까요? 5천원 버텨서 파스타를 더 시켜주세요. 자 각자 한 분씩. 어 CF처럼 한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면. 대양식. 좋아요. 누가 양파를 못 먹어요. 저는 양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제 포크가 여기서 고기로. 치즈? 아 안 올라와. 네. 저. 언니 먹을 거 있어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CF예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끝났어. 아 끝났어? 어. 주문아. 끝났어? 음. 아 찍어놔. 음. 뜨거. 저는 조금만 있다가. 우리는 약간 CF보다 지금 홈쇼핑 느낌이야. 네. 걸렸다. 주문이 임박. 제가 사실 양파를 잘 못 먹어서. CF 보여주세요. 저는 이것만. 이것만. 양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싫어해요. 저 이렇게 골라먹는 거. 근데. 리더언니가 제일. 볶음밥에 있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볶음밥에 있는 거랑. 피자에 있는 거 먹는데. 이렇게 큰 거를. 잘 못 먹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안 가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예쁘게 먹을게요. 이란미. 하이 크리스틴. 장석코님. 유정이 맛있으면 콧구멍이 커지는구나. 색감도 좋고. 맛도 좋고.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입에 쏙. 진짜 맛있어요. 먹으러 오세요. 응. 저 맞아요. 맛있으면 콧구멍이 커져요. 저는 눈도 커지고 콧구멍도 커져요. 입도 커져요. 이 파프리카가 일품이다. 진짜 맛있다. 파프리카는 잘 먹어요. 파프리카는 얼마 남았어요? 8,000원 남았어요. 8,000원 가지고는 못 시키죠. 네. 이게 일품이야. 넣어볼게. 파프리카 맛있다. 맛있다. 두귀랑 파프리카랑 다시로운 느낌. 저는 근데. 식감도 좋아요. 맞아요. 바삭바삭하니. 저는 사실. 제가 일식 초밥이랑. 회랑. 이런거 못 먹었는데. 멤버들 덕분에 먹게 됐어요. 음료 시켜요. 햄버거도. 주유 시스템님. 맞아요. 햄버거도. 햄버거도 원래 못 먹었어요. 제가 못 먹는건 아니고. 제가 안 좋아했어. 우린 끝내야 돼요? 아 마무리? 아 쉽죠.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가요? 너무 맛있어. 전화 중에. 필리핀 베리베리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을 먹방으로 끝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소리 걸렸어요. 네. 먹방을 했는데요. 물 물. 물 물. 너무 잘 먹었어요. 맞아요. 잠깐만. 저 지금 영광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바로. 매직장국이죠. 상처는 아닌데요. 영광의 문신이랄까요. 그리고. 저희 다음주에는 또. 저희 베리베리에 항상. 새롭고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와주신 많은 분들. 베리베리에 다음에도. 또. 꼭 들어와주시고요. 저희는 이걸 먹고. 또. 끝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또 먹을 건데. 헬로 트렌드. 여러분들.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고맙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지금. 생방송으로 못 보시고. 그냥. 다음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저희 베리베리 방송 재밌게 봐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다음. 저희 베리베리 방송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주 화요일에.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굿굿. 베리굿.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화요일. 베리굿. 4시. 베리굿 방송이. 시작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파스타. 안녕.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하트. 사랑합니다. 안녕.